44쪽이 되겠습니다 제 10장 기도의 가치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두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51기도학교의 주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가치관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소홀히 할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널 깨워서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아멘하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사람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내가 어렵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뜻을 정하여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뜻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기도의 가치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기도는 물론 기도하면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됐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가치관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 지금까지는 기도를 사람을 위한 일이다 사람이 필요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사람이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사람들이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을 당할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절대자나 신에게 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환란과 고난을 이기는 방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철저하게 사람이 만든 방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방법이죠 돌이나 그들이 숨기는 신상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바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라도 우리가 어떤 절대자를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일 뿐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고 요청하신 일이죠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를 왜 쉬지 말고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기도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더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 기도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지는 기도의 가치를 따라 더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쉬지 않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로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말씀을 뜻하시겠죠 그리고 또 보니 거기 검은고가 보이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는데 거기에 검으로 만든 대접이 있더라는 거죠 그 대접은 뭐하는 것이냐 그 대접에는 향을 담는 그릇인데 그 향을 보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올린 성도들의 기도가 그 검 대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이 공중에서 흩어지고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아멘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제 기도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기로 해요 마치 농부는 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쉬를 뿌릴지라고 말할처럼 그 봄에 농부의 이 수고가 고단하고 힘이 들지라도 농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봄에 이 짧은 해에 내가 수고를 다하여 씨앗을 심으면 지금은 고단하고 힘든 일일지라도 가을이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리라 추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봄날에 농부들의 하루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땅거미가 내려는 깜깜한 밤이 되어도 그들은 엎드려서 씨앗을 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농부들은 가을에 놀라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심어놓은 하나의 씨앗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땅의 기도자들이요 우리들의 기도의 수고가 아무리 힘들고 힘들더라도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수고가 그저 나에게 수고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복되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고단함과 수고를 날마다 이겨내는 기도자의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가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 다시 이 새벽에 내 십년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안 보시면서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죠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크게 합독해요 시작 그 두두마리를 취하심해 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그저 흩어지는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 올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이 듣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아멘 기도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것이 향기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그것이 이제 추리국기에는 성막으로 만들어졌다가 훗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떡도 올려놓고 촛불도 밝히고 향도 피우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소를 돌보지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성소에는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습니다 보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열두 덩이의 떡을 늘 거기에 올려놓는데 열두 개는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일 떡을 올려놓는데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이제 너희가 가난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떡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 왼편에는 보면 촛대를 밝혀둡니다 늘 촛대를 가지고 불을 밝혀둡니다 거기에는 감남류가 흘러고 있죠 그래서 감남류를 통해서 밝히는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늘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도 검 대접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게 합니다 레이기 1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이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모든 규례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번제를 이것은 다른 이방 종교와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에 태우는 것 재물을 불에 태워서 불에 태운다는 건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 종교의 재물은 다 없애지 않습니다 다 신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저는 한 분도 신들이 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고 다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신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았습니까 조상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재물을 드리지만 어떤 조상신들 와서 물 한 잔 안 마십니다 고설한이 사람의 것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 짐승들을 잡아서 재물을 드릴 때 그걸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아멘이시죠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재물을 우리가 나누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불에 태운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질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깝게 이걸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만 하고 다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걸 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왜?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본문 레이기 1장 구절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번역한 우리 표준 3번역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도 그대로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레이기 1장 구절을 표준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눕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왜 불에 태우느냐 이는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다 번제로 드리느냐 하면 번제의 가장 핵심은 그 짐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성을 태워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번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의 모든 제물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시는 제사이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두루마기가 있고 검은고가 있고 검대접이 있는데 검대접에는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 향기는 성도들이 올린 기도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기도자들은 번제자들이다 할렐루야 기도자는 이제 번제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 미야마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모든 교회 역사 속의 영적인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교회의 큰 부흥과 성도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부흥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한 세대가 부흥하는 세대인데 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날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와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세대와 시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감으로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그 무릎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 보수 앞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50일 이 기도 예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라받치는 번제가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모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도 참 선지자 사모엘이 이제 선지자의 직을 내려놓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사울왕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자 이제 선지자 사모엘이 마지막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사모엘이 기도를 쉬는 것을 왜 죄라고 말을 할까 물론 우리가 그냥 아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기도 쉬는 것을 그는 여우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모엘은 일찍이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기도하고 안 하고를 그냥 기도를 한다 안 한다로 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우선 이 연관성 자체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의 일 나의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도움을 받고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도움을 받는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 누가 기도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아멘이죠 이제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너희를 더 번성케 하여서 너희가 이 땅의 양물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양물이의 수요같이 많아지게 복되게 할지라도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은 자 여기 봅시다 3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먼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먼저 내게 구하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한다고? 거기 38절에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복을 받으면 그건 우연히 받은 복으로 알겠지만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복을 받으면 이 복을 너희가 기도한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저 우연히 좋은 날이 온 줄로 알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날을 맞이하면 좋은 날도 누리지만은 그 복이 여화로 임한 줄을 우리가 세상이 알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SBS 36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을 기도는 그저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는 방편이 아니라 그 양떼의 수요가 많아진 것이 여화로 임한인 줄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복된 후에 우리는 복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여호와가 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이십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기도에 관한 가치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우리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위한 사람의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었고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무릎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